디펙트 너의 본심을 말해 신성 살고 싶다고 말해 디펙트 왜 도장깨기 하고 있냐 가지도 깼고 미라손도 깼고 탐손도 깼고 이제 신성 깨러 간다 딱댕 디펙트의 도장깨기 신성은 왠지 알 수 있을 것 갔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죠 도장깨기 하는 디펙트 도장깨기 뒤포 티 compost 대빙 응애 저금통 으응애애애애애ätt 배게 먹는 게 나았을 것 디펙트인데 밴커브 이벌 나 거의 조금 통 신성만 좀 빨리 떴어도 이렇게 안 맞는 건데 아쉽다 이거는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처음 탓 미쳤네 너무 가혹하다 개미 진짜 뒤지기 좋은 개미네 꿈제비 신성은 빼낼 수 있을 것인가 강호할 거 없는데 부션 합켜도 되겠지 별로 세게 맞는 것도 아니고 띠용 큰일 날뻔했네 큰일 날뻔했네 흑배터리가 낫겠지 아니다 행융아 가자 신성이잖아 근데 이러면은 불가서 뭐 해야 되냐 삽초 주워 사포보다 뭐가 좀 괜찮지 어 다 자가수리 자가수리 자가 안 돼 담배 사포보단 담배지 뭐 먹지 냉정함은 어차피 잡몹 잡으면 줄거고 걷어내기 소비 야 이 덱 왜 이렇게 쓰레기냐 덱보니까 갑자기 어질어질한데 내 덱이냐 덱보니까 기절 걸릴거 같다 스턴 스턴 타수 7장 꽉차있으니까 숨이 막히네 냉정함 밍하 이런거 모으고 싶은데 진짜 타수 보니까 너무 막막한데 이거 덱을 완성할 자신이 없네 내 덱에 어제서 저런 게이지? 사기 아닌가 냉정함 또 엄청나게 많은 냉정함이 필요하다 아씨 내 꼬로미 어 조금 괜찮아졌는데 여기가자 여기가자 하트 아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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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살려 맹고 빵열판 나는 강화가 필요 없는 디펙트다 내가 바로 디펙트다 포션 먹자 핑하 아니 근데 파워카드 너무 안되는데 파워카드 훨씬 더 많이 트야 돼 디펙트 밸류 쓰레기라 파워카드 많이 써야되는데 파워카드 더 나와야되 섬탑의 자랑거리 우리들의 일그러진 디펙트 눈알 퀴기 자 이런 오 공평한 거래야 그건 맞지 인정 45 자가풀이 쓰는 것 좀 기회를 줘야되 기회를 줘야되 뱅소한 도태원아 도태원아 뛰어 자가풀 자가풀이를 못쓰게 후퇴하라 도태원아 그 왜 고전 rpg 같은거 하면은 전투중에는 힐스킬 쓸 수 있는데 비전투중에 힐 못쓰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어 꼴 받게 아니 비전투에 힐 쓰면 되잖아 왜 물약먹는데 닥턴도 그러네 성녀색 힐러도 쉬어야 쉬어야 되는건가 일탱이 없는 놈들 힐러도 휴먼이야 비전투중에 물약 처먹어 비전투중에 물약 처먹어 비전투중에 자가들이 못하는 딥팩트야 딥팩트 치유가 필요하다 아이니드 힐링 아이니드 힐링 치유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야되지않나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야되지않나 빵열판도 있고 스내고 스내고 아니 나머지가 너무 쓰레기인데 방울 작은집 방울 정도는 봐줄 수 있긴하다 근데 뭐 짤까 그냥 방울할까 스내고 스내고 좀 애매한데 지금 집? 땡 박제 케이블 생강 엘리트 좀 잡으러 가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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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어도 못하고 잘건데 엘리트 가고 자고 엘리트 가고 자고 엘리트 가고 자고 엘리트 하나밖에 없네 오 물음표도 없네 거지같은 게임 거지 라이크 게임 음 자가술이 든든하다 홀로그램 홀롤롤 홀롤롤 홀롤롤롤롤롤그램 터보 아니 근데 디텍트 터보는 등급도 낮은데 필요하면 절대 안나와 비슷한 카드로는 공중재비가 있다 없으면 갯박성 카드인데 절대 안나와 없으면 갯박수행 카드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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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샘, 또 위, 또 백팡이 또 백팡이 써야 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어둠으로 딜 안 나오고 드로 넣고 또 백팡이에다가 하위모라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다 찾아도 딜 안 나올 것 같은 솔직한 심정으로 디펙트 불신 디펙트 불신 니들 디럭만 창의적인 인공지 붐붐붐붐붐붐 이 디펙트가 행복할 수 있게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소비해 나의 파워카드 뒤지게 안되네 내 카드를 별로 좋게 본게 아닌데 전투되게 많이 했는데 이건 그냥 재수가 없는게 맞아 전기 역학 톡톡톡 이맘을 톡 해줘 아 제발 자가수리 자가수리 쓴 다시 시작 써볼걸 어차피 안나왔겠지 뭐 신포도 필살기 개굴 개굴 동전 산거기 버퍼색 맨 밑장에 있는거 봐 나만 운없어 뭐 위장크림 같은 소리하네 집어치워 빨리 갖다 버려 세상에서 제일 필요없는 유물 내 유물 왜 이따구로 나온 억울하다 섬탑 섬탑에서 제일 억울한다 크트 병번개 병불꽃 병불꽃 넓고 없지 병불꽃 넓고 있긴 있다 병불꽃 넓고 있긴 있다 암울한 전망 전망겜 좋은거 형 아 아 에 에 엄덩이 1댓 맞았어 옴덩이라고 하면 왠지 옴돌이 같은 느낌 도온 재료 아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메가크릿 후속작 만든다 안했나 그 게임도 개빡치는 게임일 듯 그 게임도 개빡한 게임일 듯 그 게임도 개빡한 게임일 듯 1 0 딸기 하..이C 어디서 유물이랍시고 저런 쓰레기만 주워서 나한테 주는지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히고 딥팩트도 죽는다 딥팩트도 죽는다 딥딥딥딥딥딥딥딥 나 때리지마라고 샘 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디 뎅냄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 betrayed 말도치샘 돈나옴 남도치샘 둔나옴 뎅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n 너 언제 잡냐 저거 아까 눈보라 얻을 기회 있을 때 눈보라 넣을 걸 그랬나 포션 개 아깝다 눈알 퀴기 3장인데 좀 아 약발 괜히 쓴 것 같고 원구맨? 3불맨 구체 하나로 상대해드리죠 팽이 팽이 달팽이 바라돈 바다 오셋 야 달팽이 딱 기다려 야 창공지능만 쓰면 에잉? 등폭 왜 없냐 뭐 없을 수도 있지 아 아 괜찮아 매우 괜찮아 창의적인 인공지능 3스택 매우 창의적임 매우 창의적임 매우 창의적임 매우 창의적임 내가 이기면 얻어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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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럴거면 진짜 아까 약화 약화 포션은 엄청 괜히 썼네 큰일난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썼네 큰일난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썼네 충전기 충전기 겁나 충전기 없음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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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죽어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디펙트도 달팽이 잡는 재주 정도는 있구만 아 이딴 것만 주지 말고 축전기 줘 창공 하나 뒀어 창공 하나 뒀어 탐색 약화 포션 빠진거 되게 아쉽네 창공 하나 뒀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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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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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버퍼링이 심한 디펙트 랜 뺏다 꼽았다 하는 디펙트 랜 랜 랜 랜 랜 랜 랜 랜. 이걸 해내나? 신성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신성이 유성타격 쓸 방법 아예 없다 아 있네 압격 아니 방열판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 어디가서 뭐하는데 아예 넌 첨탑의 자존심이야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오지 말고 어서 일어나 어서 상대는 니오를 내줬은 심장이야 아 진짜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축전기 줘봐 제발 이러다 다 죽어 아 진짜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아 진짜 창의자 제발 개지거리 하지마 손 넘어간다 니 죽어 어떻게 해야 되지 뇌정지 온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3개 받고 뇌정지 왔다 다음 턴에 15공격력 아냐 몇 터리지 몇 터리지 백 125터리인가 옴눕 써야되 옴눕 이번 공격까지 버티고 다음 공격 오기 전에 전투 끝내야되 전투 끝내야되 이겼다 이겼다 단타 떠서 고민이 없어졌다 연타였음에 매했는데 마 내가 뇌신이다 뇌신 딜 23인첩 가지도 미라손도 탐욕의 손도 못했던 일을 병번개 신성이 해냅니다 띠 뭐 되게 진짜 별거 없는데 신성이 해냈네 굿 기oly가 뇌 attend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